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심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박사TV의 심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겨움은 기본이다 그냥 뭐 듣기만 해도 뭐 재미없죠? 지겨움 짜증나죠? 누가 지겨운 거 좋아하겠습니까 지겨움, 온몸이 베베베 꽂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 보니까 응 성공하신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뭐 백그라운드 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가 있겠지만 이게 되게 큰 공통측인 것 같아요 지겨움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심 박사인데 제가 가끔 이제 또 까먹는 분들 있고, 그래서 막 척척박사 뭐 신바람, 신박사,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공학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게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그래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탄소 원자가 이렇게 한 레이어만 있는 거예요. 딱 원자 한 레이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버셀러브랑 안드레 가엠이라는 교수님들이 이걸로 노벨상을 2009년인가 10년에 받으셨는데 아무튼 이게 원자 한 레이어만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카데믹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디테일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찾기가 어렵고 먼지 하나를 눈으로 보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3옹스트롱 0.3나노거든요. 이 두께가 0.35였나? 아무튼 3옹스트롱인데 진짜 원자 하나만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이게 뭐라 그러지? 컨트라스 레이셔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지? 대비차라 그러나? 아무튼 컨트라스 명암 대비차를 이용하면은 이게 안에다가 이 밑바닥을 뭐로 까냐에 따라서 이거를 현미경, 되게 좀 좋은 광학 현미경으로 그 윤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하려면은 이게 막 되게 노벨상 받고 최신 물리학이다 보니까 막 되게 사람들이 팬시한 거 막 이렇게 막 고급 장비가 들어가고 그럴 줄 아는데 안드레가임이랑 노버셀러브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컨트라스 레이셔에는 3옹스트롱 짜리 그래핀도 보여야 된다. 그걸 물리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걸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흑연 그래파잇을 뜯어갖고 붙인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 비벼갖고 노가다로 차진 거예요. 이게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이 그래핀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은 안드레가임이랑 노버셀러브가 아니라 필리킴 교수님이라는 한국 분이세요. 콜롬비아에 계시는 그래서 그분도 강력한 노벨상 후보였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아토믹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걸로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 AFM이니까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 아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내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로 흑연 팬케이크라고 그랬나 그래파이 팬케이크라서 되게 그래핀까지 못 만들고 되게 얇은 이게 0.3나노면은 한 3나노 4나노까지 끈을 만들었는데 원자 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까지는 못 가셨어요. 아 지금 3000% 너무 많이 빠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아무튼 이게 그래서 진짜 황당해요. 눈알 빠져요. 이거 하면 스카치 테이프로 해가지고 현미경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요. 진짜 현미경 뽀개고 싶을 때가 하나가 아니고 눈병 걸리고 그래요. 내가 뭐하고 있나 내가 진짜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다 그래요. 진짜 이거 해본 박사과정 학생들 석사과정 학생들은 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랬는데 정말로 지겹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누구나 다 이걸로 해야 돼요. 뭐 막 요령을 찾아보고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걸로 해야 돼요. 지금도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하는데 실험을 그걸로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왕해야 될 거 좀 잘해보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장인정신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제가 브릭스루가 있었냐면은 보통 여러분이 이제 광학 이런 옵티칼 리소그래피에서 오늘 좀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몰라도 돼요. 아무튼 뭘 하려면은 그거의 레졸루션 해상도는 3마이크로가 한계여갖고 학교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거기서 쓰려면은 최소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분이 뭘 뜯었을 때 20마이크로미터짜리 그래핀이 깨끗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 만들어도 막 주변이 더러워서 그게 잘 쓰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막 연구에 연구를 해갖고 그 다음에 막 되게 스카치 테이프로 하다가 뭐 되게 공학용 스카치 테이프 실리콘 웨이퍼에 쓰는 공학용 이런 웨이퍼 그러니까 웨이퍼에 쓰는 스티커 스카치 테이프를 써갖고 되게 깨끗한 환경에서 큰 걸 만들어냈어요. 큰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은 되게 더 비싸고 오래 걸리는 장비로 써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진짜 전 세계에서 이 광학용 이런 그러니까 옵티컬 리소그래피로 이거를 뭐 이렇게 실험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친구들은 그걸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이제 계측하고 측정할 걸 만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만들면 100개까지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만든다고 이게 막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원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정전기 탁하면 탁 터져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터지면은 중국욕, 인도욕 다 나와요. 막 다 욕밖에 안 해요. 막 실험실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그거 하나 계측하려고 이거 계측해야 졸업하는데 이거 지금 계측한다고 졸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돼야 되는데 막 빡치는데 진짜로 막 빡쳐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막 한 번 만들 때 다른 애들 하나 만들어서 저는 30개, 40개 만들어서 저도 측정도 하고 터지면 버리고 좀 남는 거는 친구들 고삐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갖고 저는 그 지겨움을 이겨내고 진짜 그 지겨움을 한 단기 이겨내고 나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 보였어요. 정말 다른 세상.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건 또 박사과정 얘기인데 제가 머리가 나쁘거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한테 되게 희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과학 논문들은 다섯 쪽, 여섯 쪽, 열 쪽 이런 띠시스가 아닌 그냥 리서치 페이퍼가 많아요. 다섯 쪽, 여섯 쪽짜리 여러분 짧아서 읽기 쉬울 것 같죠. 띠시스는 수백 쪽이라서 그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띠시스는 설명이 쭉 있어갖고 근데 그 다섯 쪽, 여섯 쪽짜리 논문을 계속 봐야 되는데 저는 물리적 지식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었어. 진짜 나는 힘들어. 돼지는 줄 알았어. 살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돼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또 지겨움을 또 이겨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2009년인가 8년부터 박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핀 실험이 2006년, 200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실험이 많이 된 게 없어갖고 기존에 나온 논문 다 볼 수도 있겠는데 하고 제가 네이처부터 좀 중요한 논문까지는 보면 한 3, 4천 개만 스키밍 하면 하루에 30개씩 하면 1년이면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1년이 아니라 10개씩만 봐도 1년이면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그걸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다 읽은 게 아니라 애프트랙, 초록이랑 피규어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데이터, 그래프 같은 거 있거든요. 테이블. 그런 건 다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눈에 확 들어왔냐면 내가 이거의 물리적인 배경을 완벽하게 이해 못했어도 세상에서는 이 실험은 진행됐고 이 실험은 진행되지 않았구나 해갖고 어? 그러면 진행된 거는 근거로 활용을 하고 왜냐면 사이테이션을 해도 인용을 해야 되니까 진행되지 않은 거는 우리 연구실이랑 붙여갖고 붙여갖고 실험을 하면 되겠다. 저는 그래서 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박사과정 진행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했어요. 쭉 나래비를 아이템을 세운 다음에 이게 우리 랩에서 연구실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OX를 쳐서 제 디지스랑 하나도 상관없는 건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연구실에서 해볼 만한 실험이 17개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빨리 5개의 페이퍼를 씁니다. 일저자로. 거의 뭐 넘사벽 스피드로 써요. 왜? 그거를 한 개 한 개를 장인 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수천 개를 다 봤어요. 수천 개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부지도 교수님이 바띠아 교수님이라고 IBM에서 한 부장 정도까지 하고 오시고 이제 UC 버클리가 3대 리서치 명문이거든요. 거기에 겸임 교수 하다가 싱가포르 국립대로 스카우트 돼갖고 엄청 빡센 사람이에요. 난 살면서 그렇게 빡센 사람 처음 봤어. 엄청 빡꼼하고 엄청 디멘딩해요. 엄청 요구가 심해요. 근데 우리 부지도 교수님이 제가 나는 2,000개의 논문을 스키밍을 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200개를 추린 다음에 연구실이랑 매칭을 하니까 15개 하나. 우리 그때 부지도 교수님이 막 기립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박사할 때 박사 자격 시험을 두 번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논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고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저는 이미 박사 자격 시험 때 나온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온 선생님들, 레프리 교수님들이 뭐 사실상 합격이었고 막 날 때 막 취조를 했어요. 너는 이 새끼도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논문을 2개 썼지? 비밀을 좀 말해봐. 이런 식으로 저는 취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학생들한테도 좀 알려주게. 그냥 그 지겨움을 이겨냈는데 제가 여기서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IIT, India Institute of Technology가 인도의 최고 명문대학교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학부생들이 인턴으로 왔는데 제가 이거를 너네가 리터리철 리서치 그러니까 문원조사부터 할 줄 알아야 너네가 연구자로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시켰는데 한 친구는 포기하고 한 친구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너무 하다가 힘들어서 막 울었나 그래요. 비슈 나단이라는 친구인데 막 울었나 그래요. 그다음에 한 친구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런 단순 노가다도 인도에다가 외주를 주면 얼마나 싼 가격이 할 수 있는지 인도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핵심이 뭔지 몰랐던 거지 이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거지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이게 얼마나 저가 노동인 줄 아냐 이런 거 말했던 친구는 결국에는 리서처로 성장 못했고 이 비슈 나단이라는 애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다트모스인가 아무튼 미국에 되게 명문대 박사 가정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겨움을 이겨내는 건 되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은 어떤 지겨운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한두 시간 노력해서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왜? 왜 그런 게 없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 경쟁력이 전혀 될 수가 없고 어떤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게 되게 쉽다면은 그래서 이 지겨움을 깨야 되는데 이 지겨움을 거의 못 깨요. 되게 지겨움을 디폴트로 갖고 가야 되거든요.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뭘 이렇게 저희 체인지그라운드나 이런 거에서 어떤 걸 할 때도 저희 피디님들한테 제가 마중물로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지금 SNS 마케팅은 되게 전문가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거 보면서 매일 같이 구글, 애드랑, 뭐 그거 뭐냐 뭐 그 페이스북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어요. 광고 스튜디오가 이걸 매일, 매시간 보니까 솔직히 좀 진짜 지겨워요. 정말 지겹고 지쳐요. 근데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걸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되게 전문가가 됐어요. 이게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이렇게 해봐야지만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되게 전문가가 돼 있어요. 정말로. 정말 여러 사람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외주를 주는 되게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5년 동안 그 지겨운 걸 계속 하니까 저는 우리 피디님들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냐. 이거 봐라. 망하지 않냐. 왜냐하면은 그 지겨움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걸 또 이겨내면은 그럼 끝나냐.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새로운 지겨운 구간이 찾아옵니다. 그걸 또 이겨내면 또 한 단계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졸구가 정답이에요. 졸구가. 결국에는 진짜. 졸업해도 꾸준히. 졸려도 꾸준히.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거를 결국에는 인계점을 넘어서 창발하고 인계점을 넘어서 발현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하기 싫으니까 포기해버리죠. 그렇게 안 된다 그러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또 어려운 것도 인정하는 게 개인마다 또 이 지겨운 구간 이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다 한 맥락으로 모여요. 아무튼 저는 살면서 정말 뭐 한 번 하면은 몇 년짜리 지겨운 걸 계속 꾹꾹 참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막 제가 막 거기서 의젓하게 나는 오늘 이 지겨움을 참아내면서 버텨내겠어. 안 그래. 오늘도 고 작가님한테 오늘 치즈돈가스 먹었거든요. 혼자 먹으면서 아 형 죽겠어. 아 지겨워 죽겠어. 그럼 치즈돈가스 두 개 남겼잖아. 너무 힘이 들어갖고 지겨워갖고 아 지겨워 지겨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앞에서 뭐랬어요. 5년 동안 해서 전문가지만 그래도 지겨운 건 마찬가지예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서 이제 능력이 되면은 그거에 또 여러분이 즐거움을 알고 그 과정의 기쁨을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또 그거는 이렇게 인계점을 넘어가는 과정이랑 그게 기쁨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확 스며드는지 그거는 또 기회되면은 한 시간 따로 잡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거의 90%의 분들이 열심히 살고 재밌게 뭐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래도 다 지겨운 구간에 있으실 거예요. 다 지겨운 구간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성장의 과정이다. 그걸 이겨내면은 또 여러분에게 보상이 올 거고 또 새로운 지겨움을 이겨내는 순간 뭐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즐거움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즐거움이 적응하면 또 지겨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드셔도 잘해내고 있다. 라고 서로 이렇게 서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다음에 뭐 서로 할 수 있으면 서로 해주시고 옆분이나 뭐 가족분들 저는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 격려하고 주변도 격려하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지겨움을 이겨내고 성장을 맛보고 또 적응하면 또 지겨움을 이겨내고 성장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